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을 느끼고 계실 10시 구간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나고 시장 상황 보고 나면 아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되지 라고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핑퐁핑퐁 릴레이로 소개를 90초 동안 한 종목당 90초를 해드릴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었다.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가 라든지 목표 가격 궁금하신 점을 문자나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또 마지막에는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스피드 종목 10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임의로 이렇게 테마를 정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의 대결은 무슨 테마일까요? 두 분이 예상이 되시나요? 자 굉장히 뚱하게 보고 있네요. 자 베테랑 전문가의 대결인데 고수의 대결로 제가 좀 명명을 하겠습니다. 두 분이 워낙 또 저희 주식시장에서 잔뼈가 굵으시고 노하우도 있으시고 하니까 화요일은 두 분 베테랑 전문가 고수의 대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분의 고수께서 어떤 종목을 다섯 개 다섯 개 가지고 오셨을지 열 가지 종목을 바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열 가지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 확인해 볼까요? 녹십자와 하나투어, GKL, 한온시스템,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을 차용주 소장은 가져오셨고요. 자 황윤석 전문가의 픽입니다. 현대건설, 우리기술투자, 덕성, 한국항공우주, 넷마블 이렇게 다섯 가지 총합 열 가지 종목이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열 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오늘 화요일 고수의 대결 두 분의 대결에서는 열 가지 종목 공개를 미리 해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시고 이 종목 중에 내가 가지고 싶은 종목이라든지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들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반영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릴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녹십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뼈가 굵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나이를 먹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끝나고 잠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녹십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갖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녹십자 같은 종목을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나고증권사에서 커버리지를 개시하면서 녹십자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높은 밸류를 애널리스트 분이 부여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위탁 생산에 대한,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밸류를 줘야 된다. 오히려 정상적인 영업보다 이런 부분에 높은 밸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거기에 좀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주식을 평가한다는 것은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연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본업을 얼만큼 잘하고 있냐라는 것에 일회성 이익이라든지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을 때,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서 이익이 급감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이고요. 오히려 일회성 이익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오히려 매도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녹십자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만약에 백신 효과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코멘트가 나왔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동조한다면 오늘 녹십자 주가가 상당히 올라야죠. 우리가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을 받고 있죠. 이런 것들은 기대감은 높습니다만 물론 이익도 많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이게 일회성 이익이다라는 것이 저는 시장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무조건 호재다라기보다는 한 번 더 고민하고 투자하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바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녹십자 첫 번째 차영주 소장의 픽이었는데 증권사나 아니면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녹십자나 다른 제약바이오 쪽에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 네,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하면 저는 이제 고 정주영 회장의 솟대 방북, 그 다음에 평양에 가면 정주영 체육관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대북주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현대건설이라든지 대북주의 움직임들을 한 번 제가 그날 지켜봤어요. 그런데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대북주의 족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분기에 국내 수주 총액이 5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목표치의 42%를 달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의 절반 이상을 벌써 1분기에 다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호전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택 선행 지표라든지 또 이게 개선이 되고 있고 주택 사업 쪽에서 수익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란이나 중동 쪽의 수출을 위주로 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현대산업개발 이제 국내 아파트 사업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현대건설이 상당히 중장기 해외 수주도 증가하면서 국내 사업도 본격적으로 피치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또는 GTX 건설, 그 다음에 철도 도시재생 테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과 또 맞물려서 대선 정책주로 건설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9,024억, 52%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건설, 대북주로 아직도 인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이미지를 탈피하자, 이것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현대건설, 지금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황윤석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 동안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 볼까요? 0.15% 강부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3,502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중국 증시의 모습이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강부합권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0.17% 상승한 2만 8,461선에서 홍콩 항생지수도 출발하는 상황.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일단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더 강한 모습, 0.57% 코스피. 외국인들이 일단은 계속 100억 원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수급을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아 증시의 상황을 잠깐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투어인데요. 리포트 제목이 제 마음을 쏙 들어서 어? 뭘까요? 리즈 시절로 돌아가자. 리즈 시절로. 살 빠진 저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은 건데 맞습니다. 하나투어도 살 빠진 시절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제가 하나투어를 이 자리에서 한 차례 소개시켜드렸을 때는 단체 여행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번에 리포트를 보니까 다양한 자회사들을 다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하나투어 같은 경우 2015년 이후부터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사업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왔었던 것들이 지금 대규모 적자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도 빨리 살을 빼야 되는데 하나투어가 먼저 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업원들에 대한 퇴직급여도 일시적으로 다 회계상 반영을 해버렸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투어의 비용 부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추석 시즌을 노리고 아직은 당장은 아니지만 추석 시즌을 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들이 완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때 미리 선 반영돼 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활기하게 된다면 본업인 여행사업만 집중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여행사업에 집중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원년이 올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도 더 이상 상승 여력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투어를 지난번에 이어서도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는 좀 체질 개선을 하고 살을 빼고 줄이고 있다. 여행 본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은 접종이 점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하나투어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업비트 지분, 업비트의 두나무 지분 8%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지는 최근에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찍고 터닝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가 그러면 앞으로 무너질 거냐, 가상화폐가 통용되지 않을 거냐. 제가 보기에는 가상화폐는 낙폭과 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가 없어질 거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기술투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1,195억이 나왔는데 이게 아직도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고정관념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IPO 상장과 관련해서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 창투사들은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기술투자와 에이티넘 인베스트만 가상화폐 관련주로 묶여서 가상화폐 테마가 나왔을 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악재가 나와서 급락한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해야 되고요. 급등한다 하면 또 당연히 단타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금 길게 가져가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벤처 창업 지원이나 IPO 쪽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지난번부터 황영석 전문가께서는 창투사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계신데 이게 뭐 업비트나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연관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익이 잘 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기술투자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이제 차영주 소장님의 다음 종목 확인해 볼게요. 이게 하나투어와 반대되는 GKL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KL이요? 같은 것이 아니고 반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행 관련주라고 한다면 하나투어나 GKL이나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하죠. 그런데 제가 반대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투어를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GKL은 지금 현재 앵커나 전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강원랜드밖에 없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하나투어와 GKL이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맞고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죠. 하지만 중국이라든지 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15일 동안 격리는 현재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지금 백신 접종률이 우리보다 높다 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보면 GKL의 주 수입원인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GKL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오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여행 카테고리가 오늘은 동반해서 상승합니다만 어제 대표적인 모습을 보였는 게 여행 카테고리 중에서 여행사들은 올라갔습니다만 면세점이라든지 카지노 관련들은 못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이제는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당분간은 이런 주식에 대해서는 관망세 유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KL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하나투어와는 우리는 그동안 같이 엮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가는 사람, 우리 국내에서 나가는 사람과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이걸 좀 구분해서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또 황윤석 전문가의 세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덕성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난세의 영웅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 지금 대선 출마를 앞두고 대선 인맥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요. 이게 보면 이런 인맥주들에 여러분들이 선정할 때 제일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냐라는 걸 먼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테마에서 대장이냐 아니냐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1,177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56억, 1,083%나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봉근 대표이사 또는 김원일 사회의사가 서울대 법대동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맥주라는 건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급등락을 반복합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정치판을 정확히 읽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은 지금 대선 후보가 난립을 하면서 앞으로 대선 후보 경선 절차까지도 다 얘기가 됐지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마 선언이 됐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게 폭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 급등할 때 따라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사회의사가 최근에 다른 기업으로 옮겨서 그 기업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인가 하는 종목으로 기업으로 옮겼다라는 것 때문에 이 종목이 급등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덕성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정치 테마주의 이제 또 계절이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고르는 방법이라든지 투자하는 방법도 함께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볼까요? 다음 종목,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한원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공조 시장에 있어서의 1위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친환경 쪽으로 나가겠다. 전기차의 공조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에는 공조가 더욱더 이게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으로 나가는데 이제는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간 싸움에 들어간 주식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아직까지는 화성연료,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공조를 납품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는 기업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하고 있지는 않고 미래의 먹거리,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느 한쪽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환경이 생각보다 늦게 도래하든지 아니면 화성연료 자동차가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면 지금은 이제 조금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본다면 화성연료가 빨리 종료를 하고 친환경이 빨리 도래를 하게 된다면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 이익이 급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써 감가상각 비용을 미리 선제적으로 떨어놓는다는 것이 다른 경쟁업체들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소위 이렇게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에 대한, 설비 투자에 대한 베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칼로 돌아올지 이익으로 돌아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업의 비전 목표는 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한원 시스템 차용조 소장님의 추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바로 또 황윤석 전문가의 네 번째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아까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보여드리니까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시면서 한국항공우주에 솔깃해서 지금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댓글을 좀 써주셨어요. 타 방송에서 추천을 듣고 한국항공우주를 4만 원 꼭지에 샀는데 3만 8천 원 매물대를 뚫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과 접목을 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국항공우주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주 탐사 쪽의 협력을 확대하겠다. 또 미국 주도 달 탐사의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 이런 이유로 움직였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 보면 버진 갤럭틱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년 만에 우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보면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1인당 티켓 가격이 20만 불에서 25만 불인데 벌써 600명이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쪽에서 보면 우리의 기술력은 아직도 2030년에 처음으로 발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미국은 훨씬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지금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감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항공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뒤처져 있는데 정말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기에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고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가시화되는 시점까지는 아직은 저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미국에서 보면 지금 2년 만에 시험 발사 성공을 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지금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까 자유님이 여기에다가 유튜브에 댓글을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답이 혹시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반등이 최근에 나올 때 좀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차용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벌써 다섯 번째 종목 들어볼까요? 저는 한국조선해양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를 지난번에도 한 차례 말씀드렸을 바가 있는데요. 그거가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업종 같은 경우 선박수주에 대한 양이 지금 2.5년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박수주가 들어오면 최소한 설계서부터 시작하는 게 2.5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애널리스트분의 전원인데요. 2.5년이 지나면 지금 당장 배가 부족해서 HMM 같은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배가 부족한데 2.5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갑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배에 대한 수주를 주는 쪽들이 갑이면서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제 수주를 받는 쪽이 우리가 배를 선별해서 받았겠다. 가격을 높인 높은 배만 받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갑을 관계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지금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유럽 선사를 필두로 해서 친환경 선박만 몇 년 뒤에는 유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해 2, 300척씩 수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고가 수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한원 시스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고정비 효과입니다. 이런 중우장대 산업이 한 번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늘어나는 고정비 효과라는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제부터 시작인 주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한국, 조선해양도 역시 사이클 도래하면 큰 상향이 나올 수 있다. 우상향이 쭉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열 번째 종목, 황효석 전문가의 다섯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요. 넷마블은 1분기 실적이 매출이 7%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165%가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도 어닝 쇼크라고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렇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35% 감소했고 그다음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때와 비교해 보면 기업 실적이 다들 좋아지는 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느냐, 이거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분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냐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넷마블의 경우는 제2의 나라라는 게임의 성공 여부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반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전망치를 보면 2분기까지는 비용이 증가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넷마블의 경우는 지금 이슈가 있는데 자회사가 10월경에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거하고요. 자회사가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회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쪽의 게임 회사들을 M&A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가 시장에서 한번 먹힐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카카오뱅크 상장 때 지분을 4%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급등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목 넷마블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넷마블에 대한 유튜브 댓글에 여러 가지 시청자분들의 갑론을 박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마지막 넷마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의 고수 베테랑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